자, 이현재 씨가 부르는 아추 들어볼까요? 네, 아추. 다 같이. 내 몸매 끝까지 누가 떠나니나 봐 널 위해서 해 주고픈 일들이 참 많아 나의 마음이, 내 사랑이 더 이 세상을 섬기기 힘들어 아, 좋아. 잘하네, 잘하네. 야, 너는 약간 외국 약간 시트콤 같은 거 보면. 하이팀 배우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자격. 멋있네. 감사합니다.